스테파디 채널 구독 부탁했어요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 파니입니다. 오늘은 5월 19일인데요. 바로 아이콘 1년만에 대면회사 하는 날인데 갑니다. 너무 짜증나요. 왜냐면 갑자기 날씨도 더워지고 제 피부가 감당이 안 됐나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가릴 수 없는 여드름이 생겼네요. 그래도 이따가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안 보일 거예요. 아마도 안 보일 거예요. 안 보이죠? 너무 더워요 밖에. 그냥 콘서트 때 입은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. 우리 감았을 때 복습 샴푸를 안 써가지고 색깔 빠졌네. 눈썹 탈색도 안 했고. 저는 오늘 윤형 오빠한테 저희 학교 과잠을 입혀줄 거거든요. 제 과잠은 M 사이즈라 그 어깨 쪽에 잘 안 들어갈까 봐.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학교 가서 과잠을 빌려준 친구를 찾아가야 돼요. 아우 나 나 진짜 왜 그래? 어제 진짜로 너무 빨개졌거든요. 너무 짜증나요. 이따가 카메라도 들고 막 땀 나기 싫은데 향수도 챙겨야겠다. 전 네일아트도 바꿨어요. 귀엽나요? 완전 온몸이에요. 핑크입니다. 완전 핑크의 공주. 캠을 빌려야 되는데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. 여권 두고 왔는데 집에 가서 챙겨야겠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7층을 걸어야 되거든요. 왜 나한테 이런 시리얼을. 아주 5층이요. 5층에서 겨울이 리스타 저희 오늘 혼나러 온 거예요? 저희가 새로운 앨범으로 들어와서 사인회를 처음 하는 건데 예쁘게 봐주세요 스테판이 오랜만인데 이거 나오면 돼요? 여기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여기 있으면 체스도 살짝 힘들어서 저보다 MBTI 맞춰보세요 저번에 왔을 때 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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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옛날에 MBTI 없을 때 친구들이 다 놀려요 다 진한오빠랑 같다고 진한오빠랑은 이에서 나도 오빠 MBTI 안했는데 네 MBTI 안? 네 MBTI 너무 많이 아세요 아니요?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면 S-E-X-Y 아 아는구나 친구 Kiss Me 보고 알았지 그러지 말고 저 딱 첫 컨 때 딱 오빠 그 봄무대에서 봤거든요 Kiss Me를 아 그 도출에서 딱 봤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 너무 좋겠다 축제대 받았어요 저 궁위가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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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렇게 팬서로 만나서 1년 딱 1년 그 콘서트 다니고 검기 걸렸어요 왜? 거기 첫 콘서트에 비 맞아서 아 콘서트에 솔리 지르고 오빠 Kiss Me 무대 보고 솔리 지렸잖아요 목이 쉬웠어요 밤에 조심해요 고마워요 밤에도 봐요 아우 머리가 부겼네요 네 네 주세요 네네네 오늘 또 뭐 해야 되죠? 네 빨리 미션 해주세요 네 제가 오빠 팬서를 안 나와요? 맞아요? 그 인욕관데 그 위에다 그랬거든요 얘기했어요? 아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뭐야 뭐야 뭐란냐 아 재밌길래 얘기했어요 우와 우와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공주들은 뭐 해야 돼? 이미 공주인데 왜요? 아니 없어요 내가 공주 되려고 응? 내가 공주 되려고 이미 공주잖아 아 남몬나 머리 색깔이 이미 공주인데? 나보다 공주인지? 이미 이 공주? 저거 팬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? 왜? 약간 귀여워 내가? 네가 그렇게 해봐야 될까? 아니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배로 큰 거 왜 하느냐 나의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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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한국어 주먹 할 말해요? 할 말해요? 할 말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을 거잖아요 귀여워 보여요 되게 맑아 보여요 되게 맑아 보여요 그때 맑아 보여요 네 맑아 보여요 아니 근데 그때 방송 때는 방송이니까 긴장되거든요 긴장하라고 아 오빠 방송 많이 해서 나도 나도 그냥 저 처음 아 아 아니까 원래 성격이 그런 거 없어서 아니요 MBTI 맞추는데 I요? I요? 아니잖아 I예요 그러게요 왜 맨날 I I F I I 맞아요 오 오 시렸다 호연이가 INFP랑 오빠 INFP잖아요 TP 아 TP요? 안 맞더라 안 맞아요? 안 맞아요? 왜왜 아니 가 빨리 기다리세요 태파니 태파니 고마워 태파니 네네네 여기 아 맞다 줄게 있어요 아 맞다 줄게 있어요 혼인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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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거 쓰면 너무 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그냥 필딱 주고 그만해야지 니가 애써줘 오빠 아직 삐졌어요? 아니 왜 내가 삐졌다고 생각한 거야 어제 삐졌다고 네 아재라고 어? 어제 아재라고 장난이 아재 금직어론 배가 죽었는데 재밌잖아 맞지? 아니요 잠깐만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 그래요 왜 안돼? 아 아 길어로우고 있어요 진짜 떨리나 왜요 아 여기로 우리 왜요? 왜요? 올해는 토끼야 어 그래? 너무 좋은 다녀 하나 탔수고 아 누가 누구요?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아 더욱 좋은 일들만 생기게 번데 그래 사인은 아니잖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진짜 후보바 뭐야?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어 아니요 금방 오래 안해 오래 안해 오래 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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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에 이따가 포토타임 찍어줘요 뭔데? 연대 광고 연대요? 이따가 입어줘요 진짜 좋아 아니 이따가 생각 없을까봐 세랑 시켜줄게요 아 아 아 처음 모 스테파니 아 처음 모 스테파니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요? 예고 보고 가야겠다 아 진짜? 아 아 아 근데 연기 잘하더라구요 내가 진짜? 자연스러웠어? 사랑해 그거 고백했을 때 그거하고? 네 그거 귀여웠어요 아 아 지금부터 잘 쓰고 다음에 뭘 도전할건데 만약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한번 봐봐야지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할부 아 아니 뭐 점잖이 충격먹은 거 같은데 진우 오빠는 양진호 아니다 하하 하하 이동하실게요 하하 아 이거 못 써줬다 미안해 지금 써줬까? 미안해요 이게 이 말 안에 여러가지의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아냐 아냐 이동하실게요 이동하실게요 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아 여기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아니 소민수 해가지고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아니 봤어요? 봤잖아 언제요? 두미대에서 어 어 봤어요? 아 아니 오빠가 안 보일 거다 아 아니야 아 그래요? 오빠 저 소심한 거 알아요? 아니 너 말 보니까 자꾸 아 아 오빠 남탓 금지 오빠 남탓 금지 오빠 남탓 금지 오빠 남탓 금지 스테파티 네 오빠 나는 갑자기 뭐 이게 뭐야 그냥 오빠 하고 싶은 고르고 아니면 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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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이다 오 나는 나는 너무 귀엽다 아 알고 있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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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엽다 태그웰돈인 줄 알고 나는 나는 레몬이다 아니 오빠 취한 거 너무 귀여워 나 나 나 진짜 칠 수 그냥 나 영상만 봐도 오빠 눈동자가 이러거든 여기도 완전 완전 안 방송에서 취해도 된다 그니까 근데 그거 아 이영지 그거 나와야 되는데 차티콜에 나와야 되는데 재밌을 거 같아요 오빠가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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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스테파티 양자 다음까지 그거 기억하고 올게요 저도 ASS 뷰니 glossy 다음에도 eu 연대주셨거든요 저ellen형과lia 연래heimer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근데 오빠 그 제 최애 누군지 알죠 photo 화해에는요 demg 형 어 갈sn 오빠긴 habían νο 지금 믹셀 매치 때부터 차였어요 바꿔본 적 없어요 근데 두 누나인데 진짜 닮았어? 아니요 닮았어? 아니요? 아 가끔 있어요 그 사진 있잖아요 헷갈릴 때 있어 없어요 아니요 나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맞죠?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팔이 아파요 아 팔 다음에도 봐요 안녕 안녕 아 내일 보나? 출국 응 내 맛 아 친구 거에요 아니 친구 거에요 뭐라고? 친구 거에요 아 진짜? 제 거 아니에요 ㅋㅋㅋ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수니 해주 왜? 꽈드로스 귀여워서 뭐 귀여워 마이너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으하 네 아 아 아 아 아마 안 예쁜 나라인 슈퍼니 언니가 연세백과 가져온다고 해서 잡으러 왔어요 희생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잘가요 청취 외교? 안녕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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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고마 고맙습니다 응? 뭐라고? 뭐라구? 앙 하니야아! 너 뭐 하세요?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팔려줘 허리야 너무한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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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간 없어 먹으래요? 시간 없어 전 지금 사랑모드 때문에 배부러요 완전 배부러요 완전 배부러요 너도 피곤해 보인다 구역하음도 잠시 와 진심으로 구역하음도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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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